오오! 귀여워 되게 예쁘게 생기셨다 와 귀여워 방법이 따로 있는 거구나 우와! 알 수 있는 스타일 진짜 많대요 수영장에서 쓸 수 있구나 오늘은 인터내자션 시작을 chefs 아름다웠던 리액션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모덴 에픽 옷핏? 와우 약간 퓨션인가? 멋지다 예쁜데? 우와 예쁘다 트래디셔널 옷이랑 모덴 옷 퓨션으로 만들었죠 이런 스타일 패션 아이템 옷 같은 느낌 뭔가 알고 있던 것보다 컬러풀하고 노바가 말한 대로 우리도 스카프 패션 아이템으로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와 예쁘다 이게 단하네 아 귀여워 오 히자 많은 트는 바? 방법이 따로 있는 거구나 알 수 있는 스타일 진짜 많대요 여러가지 스타일로 친구들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 오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너무 귀엽게 생기셨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나 진짜? 아 진짜? 어 어땠어? 난 너무 좋아 오 나랑 맞아 진짜 나도 해보고 싶어 올해도 나도 기회되면 다같이 해봐도 좋을텐데 맞아 네 난 너무 좋아 맞아 어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귀여워 오 오 사모장 이렇게 머리 색깔이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 맞아 컬러가 다양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분 약간 쿨톤이신 것 같아요 이 짧은 상태 파악하자 퍼슬 컬러까지 살짝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오 귀여워 하하 길었다 희정은 장점을 알았어 약간 쓰면 다 귀여워질 수 있을 거 같아 확실히 이목구비에 집중되는 게 있는 거 같긴 해 너무 귀여워 왜 갑자기 나 어우 하다마다 너무 귀여웠었네요 어? 내 친구 닮았어요 그 친구도 희잡을 쓰는데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? 너무 색깔이 옷이랑 잘 맞아서 나는 더 예뻐 그렇게 보통 매칭하나 보다 방금 보신 분이 인도네시아가 되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게 독하세요 아아 주영시운 분으로 워낙 유명하시는데 그렇게 시작을 많이 쓰시고 가봤어 아아 어제 친구와 비슷한 이렇게 있는 사람 우와 어 친구들 몰래 알려줘요 친구들한테 너 몰래 시작하실 수도 있어 하하하하하 우와 옷이 너무 예쁘다 이것도 다른 스타일이네 오 저런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오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깜찍하시다 우와 뭔가 옷을 힙하게 입거나 아니면 진짜 여성스럽게 입거나 편하게 입거나 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응 우와 우와 아 귀여워 예쁘다 생각보다 그런 진짜 여러가지 옷 스타일의 히잡이 다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되게 그래서 코디하기 편할 것 같은 느낌이야 맞게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잖아 그걸로 드레이프 하는 것도 다르게 할 수 있어 맞아 약간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 색깔도 엄청 다양화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옷에 맞게 어떻게 할까 오 맞아 응 맞아 저럴 것 같아 많이 살고 있는 애들 것 같아 우리 선택장이라서 막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이런 바고 딱 나가기 전에 두 개 들고 대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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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 뭐해 아 뭐해 다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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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뭐가 나 뭐가 나 그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맞아 아 아 애키 같은데 혹시 유니폼? 어 그런가 애키운가?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귀여우시다 귀여워 우와 우와 귀여워 와 진짜 느낌이 되게 다 다르다 색깔만 바뀌었는데도 핑크색 키덥 좀 오늘 탐나? 네 쓰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귀여워 아 수영장에서 쓸 수 있구나 어머 와 키가 너무 귀여우신데 너무 재밌는데 아이디어 선글라스 귀여워 나 한곡이 가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야자수 봐 완전 그림 같은데? 우와 완전 귀여워 귀여워 코디를 진짜 잘하시다 맞아 맞아 네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 방금 후는 리아 이시스라는 인터넷에서 거의 제일 유명하신 우와 우와 하나 하나 둘 하나 character 근데 경신만 와 사진으로 내부 아이덴티티가 서파트 퀘구로 끼어 아 뭐 되지구나 귀여워 너무 기억에 남는 시그니처다 맞아 조금 너무 재밌었어 응 나중에 꼭 히압을 써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네! 기회가 되면은 진짜 써보고 싶고요 꼭 써보고 싶다 너무 예쁠 것 같아 제가 옛날에 어떤 CF로 CF도 할 때 이거 썼는데 저는 사진이 없던 거 근데 진짜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많이 들었어 오 너 잘 어울렸다 맞아 그 같은 우리끼리도 서로 어울리는 거 그냥 골라줘서 맞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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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